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그냥 일당 지배로 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 진짜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너무 물렁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넘겨주냐 이야기죠. 나라를 어떻게 좌익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냐 이야기예요. 사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씨나 이런 사람들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좌익들한테 넘겨주냐 이야기죠. 일당 지배가 되면 오늘 한 분이 이상훈 씨가 제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자신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은 뭐 어떻든 하나의 계급이 탄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에.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은 뭐 어떻게 여러분 일당 지배체입니까 이렇게 물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권력교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겉으로야 다당제 형식을 취하고 있겠지만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한국의 이런 고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급이 생기는 것이고 인간의 특성상 계급이 생기게 되면은 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계급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약탈하거나 수탈하거나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취직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로 해가지고 권력의 여러분들 각각 다가간 사람이 전화를 해 주면 취직도 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를 원합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이 권력의 여러분들 편입된 사람들이 전화를 해 줘야 여러분들 취직도 되고 여러분들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회를 원하냐 이야기죠. 그 기자들은 당연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사회로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먼 거 아니까 이너스컬 특정 정치 세력이 완전히 뭡니까 오랫동안 해먹는 그런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거죠.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등장해 가지고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대중영합주의를 펼쳐 가지고 나라가 골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훨씬 더 권한적인 것은 차베스가 만드는 것은 전자터치스크린 방식의 이런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권력 교체를 할 수 없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 선관위가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기회가 그렇게 정말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주어졌는데 자기는 당선됐으니까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고 입을 여러분들 남자가 그렇게 입을 굳게 다무는 것도 불가능할 건데 부정선거 부자 아니 부정선거 부자도 부정선거 정자도 안 나올 정도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벌받을 겁니다. 여러분 선거부정이 완전히 고착화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차베스가 여러분들 멋진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오래 해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를 그냥 선거 결과를 선거가 여러분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건데 절차인데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한 절차를 완전히 잡아 완전히 그냥 포획해 가지고 납치해 가지고 차베스의 체제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1898년부터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11.38 84% 31% 59% 35% 12% 21% 18% 28% 40% 254% 65,374% 이래 어떻게 살 겁니까 경제활동이 계속 여러분들 가라앉을 테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이 일당 체제가 주로 많이 사용한 것이 통화량을 증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그냥 고차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럼 화폐가치가 완전히 추락되지 않습니까 부자들이야 여러분들 달러와도 갖고 있고 유로와도 갖고 있고 엔화도 갖고 있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산을 원화 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도 망가지고 애들 미래도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여러분들 석유 같은 게 잘 팔려가지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2013년까지 이렇게 보면 12688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 그런 장소가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였던 데가 있거든요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1인당 여러분 국민소득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고 화폐가치는 추락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나라를 떠난 사람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뿔뿔이 날아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국에는 여러분들 29만 명이 가 있고 캐나다는 2만 1천 명이 가 있고 그다음 유럽에는 스페인 포르츠칼 이태리 다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난민들이 되는 겁니다 유민들이 다른 나라 가면 여러분들 모국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어깨에 힘을 주고 살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완전히 천덕구려가 돼 브라질 페루 에콰아드로 콜롬비아 130만이 가 있네요 나라가 망가지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 나라를 떠날 겁니까 제 나라만큼 여러분들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게 떠난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폭발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라를 떠난 것이 최근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의 증가 숫자입니다 말이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여러분들 잘 돼 있어 가지고 러프 같은 걸 그냥 그대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귀한 거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잘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때 돈이 좀 잘 벌리면 잘 벌리는 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잘 관리를 해야 그다음에 고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조상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더블당의 586 운동권들이 중심에서 나라를 이제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 밝혀진 거죠 그게 무슨 검찰이 노력해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경찰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재야 전문가라든지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민경욱 변호사라든지 권호영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 본실을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해결해야 될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상 외유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문제에서 국민이 모두가 보기에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모르던 사람들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문제네 이렇게 느끼는 것을 대통령이 말한 말이 없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나 김기현 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정체신이 어떻고 민심 동향이 어떻고 민심을 떠받들어서 뭘 어떻게 한다 너희는 그냥 개헌 저지선으로 그냥 돌파해가 대패할 거다 이야기죠 대패해도 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2024년도 국힘당은 대패할 겁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돌파할 끝까지 더불당과 여러분들 선관위가 야합해가지고 조작할 것인지 그것만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헌선을 무너뜨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대패입니다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그냥 모든 선거결과를 만드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더 이상 상세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설명을 해도 정치권력을 갖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공범이 돼가 침묵하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차베스가 연구직권을 위해 가지고 매번 선거해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정선거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오래 갖자 물론 본인은 암이 걸려가지고 빨리 죽었지만 그래서 그냥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전자투표기 이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선거결과를 임시사무소에서 다 만들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베네수엘라에 실패한 대통령선거 이게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합니다 Vote Turnout in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이제 90%까지 60년대는 90%까지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았는데 이제는 한 4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결과를 모두 다 누가 결정하는 거 아느냐 선거결과를 모두가 여러분들 이렇게 45%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처에서 다 선거결과를 결정한다는 사람들이 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투표소 가면 뭐하노 결과는 저거가 다 결정할 건데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60년대에 여러분들 90% 이상입니다 투표 참여율이 나라가 계속 여러분들 그냥 곤두막질 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2018년입니다 2018년 2018년 5월 30일 여러분들 기사네요 여러분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미국의 애티넨틱 잡지의 2013년 5년이 지나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입니다 이 여러분들 아가씨들이 나와 가지고 부정선거 부정선거 선거 사기 외쳐도 이 게임 다 끝난 겁니다 이 아가씨들 가운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떠났을 겁니다 그 나라를 선거 부정 선거 부정 여러분 외쳐도 이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공 박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외쳐도 그냥 한 몇 년 지나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공병으로도 여러분 이 방송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깨끗이 접겠죠 할 만큼 했다 이야기죠 이때가 되면 선거 부정이 고착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겁난 겁니다 제도화가 되면 그 제도화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객탈할 일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악과 그렇게 타협을 해 가지고 악의 종이 되고 악의 도구가 되고 악의 수단이 되면 그러면 그냥 벌 받습니다 그걸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10월 10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예외적일 정도로 선거 부정이 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부정 선거에서는 가장 역대 여러분 선거 부정 역사상 화끈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면 25명만큼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나 여러분 조작을 했습니까 1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면 35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이번에 발생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대통령 나온 첫 말씀이 나와 내각이 좀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홍준표 씨 여러분의 이야기가 민심 동향이 어떻고 당정 쇄신을 해야 이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묶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다른 문제는 싸우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는 절대 우리가 언급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아주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손을 안 댈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난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에 대한 팬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때도 그 문제를 그렇게 봤습니다 저 양반은 손을 안 댈 거다 그런데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야말로 악과 타협한 것이고 악의 종과 도구와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좀 언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이 상태대로 10월 11일 날 강석구 총장 보궐선거를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다 깔아뭉개고 물론 대통령이나 국민의 신만 남을 할 수 없는 게 조선중앙동화 같은 그런 언론의 자세를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희한한 게 아닙니다 신기한 게 이게 그냥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총선 4월 총선에서는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더불당이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덟 번의 이런 부정선거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추적하기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와 같이 통합선거인명부의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더불당의 압승에 필요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조작한 다음에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렇게 부풀린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당연히 수시가 붙겠죠 이번 선거에는 뜨거운 여러분들 관심으로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진짜 사전투표율과 선관위 조작한 사전투표율에서의 격차 사이만큼의 여러분 득표수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더불당이 승리하도록 돕겠죠 그렇게 해서 대표할 겁니다 2024년도 4월에서 그리고 윤석열은 수족이 완전히 잘릴 겁니다 그렇게 대성한 더불당이 모르모토처럼 인형처럼 그냥 부리고 노는데 그냥 좀 더 조급한 마음에 빨리 저 친구를 쳐버려야겠다 생각하면 단액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냥 그래도 저 친구를 그냥 덮고 간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임기를 보장하겠죠 인기를 보장하는 동안 완전히 뭡니까 그냥 목에 모가지를 잡힌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대선에서 그냥 대표를 하겠죠 국힘당에 공막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소위 그 선거 결과를 베네수엘라처럼 선관위가 특정 정당의 사주를 받아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체제가 고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 아가씨가 아우성을 치는 것이 2013년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스페인의 모양이네요 영어로 하면 election flood라는 표현이죠 선거 사기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여성들이 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모든 게임이 다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조선왕조 500년 가는 걸 보면 수백 년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한국인들이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누가 서 있는가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사적 여러분들 분기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죠 선거 부정을 뭐죠 은폐하는데 그냥 본인이 협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무슨 코를 깼는지 무슨 약조가 있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악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악과 악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이번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역사적 맥락 속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떤 미닝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처럼 대규모 부정선거를 여당과 대통령이 덮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코가 깨였든지 약조를 했든지 거래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악과 손을 잡은 겁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든 지도자든 이든 개인이든 간에 악과 여러분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듯한 길에 써야 되고 반듯한 여러분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조사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뭐 다 여러분들 그냥 그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가름 여기 말씀 잘하셨네요 hkim님의 베네수엘라의 폭망의 원인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차베스의 전자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해서 지속적인 부정선거 회책이 가능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앙이 없으면 계속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할 것이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처럼 폭망한다는 데 제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놓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선거인 수에 비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의 통상 50%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 수나 투표자 수는 모두 다 누구 관할에 있는가 하니까 선거인이 관할에 있고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a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된 거라는 겁니다 진성인의 성공을 여러분들 당선을 보장하기 위해가 부풀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풀렸는지 부풀리지 않았는 것은 투표가 끝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 후보별 득표 수를 제야 전문가 분석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는 15.43%였는데 7.49%만 올려가지고 가짜를 발표했구나 이걸 찾아낸 과정은 여러분 어제 상시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3만 7473표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의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표를 더불당의 진성인한테 밀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자 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회가 3만 7473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알 것 같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거인수를 조작하게 되면 투표자 수가 선거인수의 77.04%입니다 이건 아주 좀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통상 50%입니다 이 투표자 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3% 올리면 95만 표 5% 올리면 159만 표 7% 올리면 223만 표 7.49% 이번 선거처럼 7.49% 올리면 239만 5721표를 여러분들 가짜 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가 없지만 2024년도 대선에서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에 따르면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240만 표입니다 7.49%만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올려버리게 되면 240만 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장악할 겁니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선거를 이렇게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더불당의 이름 줄을 서면 출시하는 것이고 더불당의 이름 줄을 안 서면 출시를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의 비행에 대해서 입을 여러분들 열면 이제 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기대만큼 선전을 못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이름들 출마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득표수의 50%를 빼앗기잖아요 정의당 후보는 30% 국민의힘의 김은혜는 5% 그렇게 해서 김동령이 그 표를 빼앗아서 다 김동령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50%를 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처럼 이렇게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될 꿈은 꾸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요절 나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 중에서 다수는 본인의 참정권이 빼앗기든 본인이 노예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든 집단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든 간에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명적으로 이 나라에 낳고 이 시대의 여러분들 그런 일을 맡았고 유튜브를 하던 끝에 여러분들 그냥 부정성을 목격하게 됐고 남보다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그냥 입을 못 다무는 성경 때문에 입을 열게 됐고 그래 채널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가는 길에 완전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문이 앞에서 본 것처럼 베네수엘렐람 젊은 아가씨가 선거사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큰 뭡니까 블랙카드를 들고 이렇게 외쳐도 그때는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고 결국 국민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90% 이상이 가던 여러분들 투표 참가율이 45%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아도 지양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건 그냥 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은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냥 세계를 그냥 그렇게 다 그냥 유량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신이 그 여러분들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덕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외에는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나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대통령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책무를 포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한국 국민들이 그냥 치옥문이 열린 겁니다 치옥문이 열려가지고 치옥문이 열려서 이런 치르는 비용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겠죠 이제 비용이 이제 비용 청구소 날아올 때가 되면 느끼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눈앞에 이익이나 비용 외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이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지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일반 시사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선거 부정 문제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야 전문가와 제가 함께 이렇게 펴낸 이 도덕놈들 선거 부정을 파헤친 이런 저서들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tv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 고대사부터 건현대사까지 한국인이 쓴 통사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내일 실방송 6시에 변함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더 많이 영상이 노출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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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